당신들이 충분히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는 걸 아 너무 하잖아 말을 어 중간에 뭐야 오늘 야근하라는 거지 아니면 아니면 뭐여 얘들아 우리 일 열심히 하자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판의 너드랄로블록스는 이상하고 엄격한 포스 당신은 상사가 당신에게 할 말 있다고 말한 후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당신이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는 이익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때문에 당신은 적자를 없애기에 밤새도록 사무실 일해야 되는구나 일 안 하다가 걸리면 죽나봐 게다가 이 게임은 그 극단적인 아빠와 비슷하게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목말라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런 게임 특 사람 많으면 좀 어려워 뭔지 알지 하지만 그만큼 재미있습니다 이게 뭐지? 어 무한부활? 무한부활이 있다고? 와 대신 그만큼 비싸네 200로벅이네요 아 저런 거 필요없어 저런 거 필요없어 아니 근데 이게 기본 스킨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본 스킨을 뺐지? 내가 좀 붙지 좀 말아봐 애들아 제발 아니 야 지금부터 말 안 들으면 게임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과연 깰 수 있을까? 어 여기 왜 이렇게 화려해? 뭐야 강남이야? 완전 화려한데? 자 이제 사장님이 불러가지고 지금 왔죠 적자가 났다 이 말이야 지금 사장님 개 화남 내 말 좀 들어봐 이익이 많이 떨어졌어 당신들이 충분히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는 걸 아 너무하잖아 말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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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에 뭐야? 오늘 야근하라는 거지? 아니면 아니면 뭐여 얘들아 우리 일 열심히 하자 칼이 왜 있지? 어?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거 사지 말자 어 이런 거 사지 말자 우리 팀이잖아 얼마인지만 살짝 볼게 아 149 아 씨 조금 비싸네 프린터 용지 잡기 프린터 용지가 어딨지? 일단 이거 물컵 먹어야 되거든요 아 지금 못 먹네? 어? 점프가 되네? 원래 극단적인 압박 게임에서는 점프가 안 됐었죠? 이걸 오늘 다 해야 돼? 너무 많잖아 해야 되는 게 얘들아 좀 이따 보자 이거 느낌표 있는 곳 그냥 다 채우면 되나 보다 어색 위에 층 없으니까 근데 보스가 안 나오는 거 같은데? 극단적인 압박 게임처럼 막 중간중간에 막 뭐 나오고 그런 게 아닌 건가? 참고 이 게임은 인기 진짜 많아요 동접자가 거의 5천명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거든요 물항아리 잡기 아 또 내려가야 돼? 그냥 여기가 거의 창고 같은 느낌인가 보다? 여기 다 있네 아 이제 물 채워야 돼 야 근데 이거랑 매출이랑 무슨 상관이야 사무실 내부 쓰레기 청소 쓰레기 청소하고 올게요 생각보다 금방 하는데? 알아라? 뭐야 쟤? 어? 설마 야 불 꺼야 되는 건가 이거 설마? 이거 지금 보스 보스 맛감 우리가 청소하는 중간중간에 보스가 말이 없었어서 보스를 확인하자고 하네요 불안한걸? 보스 카메라로 확인해 본다고? 아 CCTV? 세상에 보스 왜 이럼? 아 여기서 이렇게 일한 작업 이렇게 이거구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침대에 눕는 거네 아니 저거 먹을 건 어디서 구한 거지? 아 여기 있다 어 요리 안 해도 된다 어? 개꿀인데? 물컵이 분명 어디다 봤는데 나 아니 물컵 어디서 얻었어?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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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아니 야 컵 컵 자체로 먹네 얘는 회사라서 종이컵이구나 나 내려가 아니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가 안 나와요 산소가 왜 닳지? 배고픔 생각보다 빨리 닿는다 세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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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빨리 일해! 보스 등장 이거 화면 밝기 무조건 높여야겠다 아 나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아니 다 안 차네? 야 계속 찬다 쿨타임 따라서 이거 4명이서 하면 못 깨겠는데? 아 산소 난다 아 이거 지금 채우는 게 맞는 건가? 산소가 완전 부족할 때 넣어야 되는 건가? 그치? 일단 확실한 건 생각보다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다 그치? 다른 거에 비하면 이 정도면 괜찮은 난이도인데? 난이도 좀 많이 쉬운데? 이런 데 올라가면 얘가 나를 어떻게 죽이지? 그래서 이런 게임은 원래 점프기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점프기가 있으면 진짜 너무 쉬워요 진짜로 아 보스 자고 있는 거야? 뭐야? 아니 이게 자는 소리였네 이거 소리 들려요? 자는 소리였구나 물을 먹고 와야 되는데 나 아 씨 저기서 자고 있는 거야? 아니 자기 방금 뜨고 왜 저기서 아 쓰이크 쓰이 깜짝아 아 좀만 욕심내? 오히려 배고픔이 상관없네 배고픔 대충 다해도 돼 근데 왜 이렇게 안 일어나? 어? 이런 혹시 내 말을 들었.. 잠깐만 빨리 내려와! 얘 죽나? 어 못나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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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굿 타이밍 일단 일해 일해! 어그로 생각보다 너무 쉽잖아 난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너무 쉽네 아니 얘들아 산소 왜 자꾸 넣어! 얘들아 지금 시간이 3시간이 남았어! 이거 발전기 다 달아쓰놔야지 저 하나 있긴 하거든요 아직? 가스통? 아 될 것 같긴 해 아슬아슬하게 너무 뭔가 컨텐츠가 없는데 너무? 역시 본편은 이길 수가.. 본 게임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건가? 아니 너무 쉬워 너무 쉬.. 너무 쉬운데? 아 오지도 않잖아 이게 원래 나오면은 와야 되거든? 봐봐 안 오잖아 이거 아무도 안 죽고 끝나겠다 게임 나 저 보스 사무술이 궁금한데? 뭐함? 뭐야? 이게 끝이야? 뭐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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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또 사과한다고? 미안하나가 무슨 뜻이야 우리를 죽일 뻔 했어 어떤 사람은 오피스에 빠졌고 내가 얻었지만 걱정하지 마 지금 나이트메어 지금 나이트메어 나이트메어는 이런 애가 따라오는구나 오늘 뭐 나름은 재밌게 했습니다 아니 아쉽다 약간 너무 게임이 쉬웠다 알까? 아니면 이제 내가 어렵지 않으면 즐기지 못하는 몸이 돼버린건가? 또 이게 극단적인 아빠 팬게임 비슷한게 나오면은 또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어보이는 공포게임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세명이서 얘만 쳐다보고 있어서 뭔가 우리가 괴롭히는 거 너 눈이 왜 그래? 이게 뭐야 어쨌든 녹화 중리할게요